강원도 산지직송 23년햇 넙죽 귀족 서리태 옛날 토종 서리태 가격은 구매문의 1533-5930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강원도 산지직송 23년햇 넙죽 귀족 서리태 m% 옛날 토종 서리태 판매합니다. 강원도에서 생산된 23년햇 넙죽 귀족 서리태 m% 옛날 토종 서리태입니다. 신바람 농산물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판매가격 넙죽 귀족 서리태 1kg 단위 19,000원 배송비 4,000원 추가 10kg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옛날 토종 서리태 1kg 단위 18,000원 배송비 4,000원 추가 10kg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강원도 산지직송 23년햇 넙죽 귀족 서리태 m% 옛날 토종 서리태 판매합니다. 구매문의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